자 지금 김종석 올려줍니다 헤더 또 한번 걷어내고 여전히 박스 안쪽 감아줍니다 헤더 골대 다시 한번 골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슈팅까지 자 정말 저로의 기회가 나왔던 천혜수 축구단 최진수 선수가 미처 편안한 자세에서 슈팅을 때리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었던 바운드긴 했지만 그래도 최진수라면 마무리를 좀 해줬어야 되거든요 자 가만솔의 크로스 그리고 연속으로 이렇게 또 슈팅을 가져갔는데 아 지금도 심광욱 선수의 헤더 또 최진수 선수의 헤더인데 김철욱 골키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심동이 왼발로 감아줍니다 헤더 자 계속 마가니스 빛씨 한 번 자 이번에도 헤더를 보여줬던 천하시 축구단 아 지금도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김종석 선수의 헤더였는데 이게 원바운드가 되면서 김철욱 골키퍼가 좀 잡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확실히 김태현 감독이 칼을 꺼내들면서 김종석과 김현성을 투입을 했는데 네 김종석이 떠오르면서 정말 강하게 임팩트를 맞춰냈고 네 그럼요